아 이 자식 맞지 너지 야 이 박사 넣은다고 소문 짱 났더라 야 여전하구나 얼굴은 한 번도 좀 더 커졌네 응? 아이가? 야 근데 얼굴은 좀 사갔다 집은 영쾌 찾았다 안 해냈냐? 내가 바보냐? 싸가지 없게 이 씨 그동안 카드 한 장도 안 보내고 야 니 집이야 뭐 사는 게 구슬구슬해서 그렇다 쳐 닌 잘 나간다 맨마 아 그렇지 뭐 야 근데 갑자기 왜 왔냐? 혹시 뭔 일 저지르고 탔겠니? 응 잠깐만 헬로? 아 히스 마이 웬 미스터 한반도 후아이 헤브 씬임 포 더 라스트 텐 이었 한마디 해볼래? 응? 어 철수야 야 오그란만이다 야 야 진짜 귀여워